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분들 키스 오브 라이프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 안녕하세요.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 먼저 줄리씨, 뮤직뱅크 월드 투어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? 네, 저희 키오프가 마드리드가 완전 처음이었는데 팬분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도 받고 또 스페셜 무대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10월 26일 토요일 일 밤 뮤직뱅 앤 마드리에서 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신곡, 겟 라우드는 어떤 곡인가요? 네, 겟 라우드는 현실에서 꿈을 쫓는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글자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힙한 곡입니다 네, 맞습니다 저희 이번 겟 라우드의 포인트 안무는 바로 뭐냐면요 두 손으로 이용해서 Lose Yourself 이렇게 긋는 안무인데요 잘 기억해 주실 거죠? 네, 좋습니다 그럼 빨리 보고 싶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, 핫겨울 키스 오브 라이프는 또 곧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다 별richt 다 별륨이 감사합니다.